ге진은 영전 팬들의 몰elf vlog 아 뭘는요? 는중 아주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가요? 아 뭐를 터치하냐고요? 뭐..뭐.. 아 뭐! 뭔데 누구 보여? 누구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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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거구나! 너무 사랑스러워! 이번에는 저희가 다같이 수트를 입기로 했어요 오늘 또 정훈이 형 빼고는 다 키가 커가지고 너무 본명해져 수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가세요 아저씨 아! 나가주세요 카메라 주세요 카메라 주세요 나가주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가지고 혹시 보셨어요? 등산 올라간다고 네 안 보셨어요? 그거 네 꿀잼입니다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세요 어머니 이거 올라가잖아 아니 아니 사과 네 그냥 은행 도城 천사 요리 몇낙 뭐 또 두 개 두둑 그냥 손만 나오고 하고 정신 찍고 이렇게 가야지 어어어어 아 아 오늘 이렇게 카메라만 따로 오면 그러니까 좀 뭔가 오랜만에 뮤비가 아니라 오랜만에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뭔가 자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혼자만 머리색이 유독 친한 거죠 맞아요? 그러게요 저 같은 멤버가 한 두 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건물 사러 왔거든요 아 네 어 약간 어린 영재벌 어머님 아버지가 돈이 많으셔서 뭐 형은 능력 1도 없는데 맞아 어 어 어 그게 뭐 한지 머리 빗 멍청이 똥똥인데 그냥 하하하하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와 많이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어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자신감이 많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안 돼야 이거 안 돼야 이거 안 돼야 마음을 좀 세상이 얼어서 미스 잡고 말은 못해 한 두 번 그쪽도 나의 안쪽으로 안지면 빛나 여기가 또 들어가요? 이거 끝나고 이제 들어와 해서 서 있는데 여기가 멀리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뭐야! 야호! 아 그 카라 앱을 하셔가지고 큰형님 큰형님 그러셨으니까 이제 그래 저기요 아 이러면 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 그래가지고 왜 갈아입었냐면은 제가 다음 그거를 뭐지? 여기서 제가 제 파트 립을 아마 딸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아마 하늘이형 끝나고 나서 제가 찍을 것 같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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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네요 춥네 추워 자 다음 어렸을때부터 산삼도 많이 먹은 사람일수래 저 어렸을때부터 산삼 몇개 먹었는지 알아요? 저 어렸을때부터 산삼 6개 먹었어요 네 형은 살짝 오 멋있어 형은 매너다리 안해도 매너가 원래 있어 형은 겨자같아 겨자 매너나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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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레이스가 보내준 커피차에서 지금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레이스 저는 이 트러플 이게 뭐지? 크로플 아 크로플 크로플이 맛있어서 하나를 몰래 챙겼어요 제가 문명같이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이런걸 잘 몰라요 트루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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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플이래요 트루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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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g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표정하냐고. 하나 둘. 오케이. 왼쪽 할테니. 아 싫어.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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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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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만날 그 날이 이제 나 그대로 T.C We'll find the way 오늘 민규 촬영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멋진이었습니다! 오늘 뮤비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뮤비 촬영 이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 멤버들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멤버들에게 고맙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또 또 저희가 인사를 처음에 못 드리고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끝 마무리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남길 테니까 저희 이번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저희도 많이 기대되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해주시고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저희들을 위해서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분명히 뮤직비디오가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태프분들을 향해 박수! 우리 그레이스를 향해서 박수! 박수! 기다려주셔서 고마워! 고마워! 자 우리 모두 그럼 다같이 터치바이터치라고 외치면은 화이팅 한번 외치고 깔끔하게 한번 정돈을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터치바이터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 형석들! 화이팅! 사랑해요! 크레 Simple!